이 쪽파를 다듬고 머리 부분만 이렇게 심어 놨는데 아우 너무 예쁘게 오르고 있어요. 요거를 이렇게 하고 제가 심어 놨었는데 제 기대에 만족을 주었어요 그리고 여기 대파 여기도 쪽파가 여기도 있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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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치료풀이 좋은 맛이 되거든요 겨울에 올라가서 월동이 되고 여름에는 또 너무 맛있었어요 이렇게 대파 대파도 심어 놨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많이들 하시고 계시잖아요 여기 여기 속파랑 대파랑 이렇게 심어 놨는데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